아, 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할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 10판 10민법 강의 2회독 658페이지 제 3관 소유권을 취득입니다. 로마철관의 개관, 민법은 245조에 의해서 소유권의 특수한 원인으로 취득원으로 시유취득, 선유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하, 번화, 가공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선유취득은 동산물건변경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서 보도록 한다고 하고 있고요. 선유취득 P583 선유취득은 P583 선유취득은 P583 선유취득은 P583 선유취득은 P583 선유취득은 P583 선유취득은 P583 선유취득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문을 지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소유권 취득 제245조 전류인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시기 제1항 20년간 소유인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전망하자는 등기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신문환관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시록직한 부동산을 전망하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246조 전류인한 동산 소유권을 취득시기 제1항 신문환관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전망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때에는 5명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중단 사유 제1항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전류로 개시한 대로 소급한다 제2항 소명시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항의 제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규정한다 제248조 소유권 취득 전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규정한다 제2항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전망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제2항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징 특례 전주의 경우에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그 도품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의 근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도인이 도품권을 유실물을 경매나 본문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형에서 선의로 수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무죽유의 귀속 제2항 무죽유의 동산을 소유로 의사로 종료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무죽유의 부동산은 곧 필요한다 3항 야생하는 동산은 무죽유로 하고 양이 커는 야생상태로 다시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죽유로 왔다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범위를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하는 무게물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범위를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토지기타 공고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기타 건물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55조 문화재의 국효 제1항 학술기회 또는 국어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255조 1항 2002항의 규정에 의해하지 않으냐고 고교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는 습득자 발견자는 매장물에 발견된 토지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6조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보석한 것은 그러지 않는다 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예산업체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넣는 경우는 그 합성물은 소유권을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시종을 특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58조 전주에 규정한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중요한다 259조 가공 제2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할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회득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타액인때에는 가공자의 소유가 한다 제2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때에는 그 가액은 전환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이명이 좋죠 첨부효과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액이 통일한 때에도 그 동산은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유한다 제2항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전속 소유자가 될때에는 전환에 관한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전속하고 그 공자가 될때에는 그 부원에 전속한다 221조 첨부효과 제5조의 경우에 손을 받는다는 부당에게 관한 규정에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올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자세하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